순천시는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는 동아시아 문화 행사와 함께 한중일 작가 교류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세계국가 작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웹툰페스타 등 다채론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작가들의 서해 작품을 볼 수 있는 전각 교류전을 시작으로 순천만 정원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개막식도 열렸습니다. 국가별 대표 작가의 설치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미래융합페스티벌과 웹툰페스타 등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문화산업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광역시 단위에서 진행됐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성공리에 진행되면서 더 큰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나라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역에서 펼쳐지는 만큼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2021년 2년간 기초지자체로서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어렵게 잘 치러왔다는 자부심, 문화도시로서 브랜드를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순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천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